근데 케이도 대단한 게 뭐라도 하려고 하잖아 걔도 걔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메이저지 아직까지는 그래도 준규 메이저지 근데 준규 고정 진짜 많이 떨어지긴 했더라 요새 준규 혼자 하면은 먹방에도 한 3천명 아니야? 그럼 진짜 많이 떨어진 거야 이사장 안 할라 했는데 하는 거 나쁘지 않을 거 같아 그게 보니까 비용 처리도 해주는 거 같더만 그거 하면은 뭐 할 거 말아줘? 근데 비용 처리되면은 괜찮은데? 간다면 나는 무조건 철구 이사장으로 하지 아니야 형아 철구 구단주는 진짜 돈만 써? 방송 켜주고 이런 것도 없어? 학생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없어? 케이도 처음에 지원할 때 철구가 까놓고 협상하자고 대형 아니면은 솔직히 들어갈 필요 없어 솔직히 철구 봉준이 감스트 이 세 군데가 제일 레이저고 그 다음이 연보성 아니야? 이 네 명까지는 딱 좋아 이 네 군데까지 아 보성이도 철화대야 철화대가 제일 1등이지 시청자나 뭐든 철화대는 근데 너무 많은데 거기 구단주가 2명이나 있으면 옹님이랑 민구형이면 남순이도 괜찮긴 하죠? 아 남순이는 유소나가 구단주야 소나님도 뭐 하긴 금수젓이니까 돈이 많잖아 또 근데 케이도 대단한 게 뭐라도 하려고 하잖아 걔도 걔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메이저지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규 메이저지 중규 고정 진짜 많이 떨어지긴 했더라 요새 중규 혼자 하면은 먹방에도 한 3천명 아니야? 그럼 진짜 많이 떨어진 거야 인호는 메이저라기에는 아직 좀 아쉽지 아프리카에서 근데 지금 전성기라 볼 수 있죠 앞으로 사고 쓰면은 한 2-3년은 더 잘 해먹을 거 같은데 근데 또 이제 보면은 어 케이, 남순, 인호, 다 그 정도는 다 해봤잖아 우리가 와 박진우 형도 유튜브 엄청 많이 컸네 36만이네 와 엄마, 와 엄마 야 영어가 좀 인형 되지? 여행하면서 늘었어? 프리토킹도 돼? 아 나도 영어만 잘 됐어도 해외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싶다 아 왜 영어를 못 할까? 안 하는 거지 영어를 안 배운 거지 영어는 근데 프리토킹 가능하려면 얼마나 배워야 돼? 사람 차이야? 나는 A, B, C, D 부터 다시 배워야 될 거 같은데? 아 진짜 난 그 정도야 얘들아 상호 방송 가서 풍 한번 쏴줘야겠다 상호 생일 나 못 가가지고 상호가 롤 대학 같은 거 하면은 내가 구단주 하면 되는데 그치? 상호랑 민교가 하면 상호야 너 생일 때 형 장기 휴방 이어가지고 안 돼? 정말 기다리게 백지 밖에서 백지 밖에서 아 그니까 오공 없을 때 그냥 아래에서 해야 돼 야 조심해 아리아 아리아 올라갈 수 있어 칠 칠 칠 칠 얘기는 되지 밀어땡아 밀어땡아 동일한 집도 있어 다 나 갈게요 빌려 집 갈 거지? 하하하하하하 어 나 집 갈게 갈 게 없어 하하하하하하 상호가 진짜 군대 갔을 때 진짜 내가 잘 챙겼지 상호랑 다음에 한번 아빠 하면 되죠 근데 합방 안 해도 개인적으로 보고하면 되는 거라 뭐지 뭐 합방을 해야만 뭐 친한 겁니까? 상호민교랑 야방해주세요 옛날 감상으로 야 어차피 그거 다가오잖아 할로윈 할로윈 때 같이 한번 하면 되지 할로윈 다가오잖아요 할로윈 야방 같이 하면 되지 tree 지게가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